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날이었는데 상당히 좀 헷갈리게 만들었죠.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오늘 관전평 오늘은 뭐 그냥 HLB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 봤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상당히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상하냐. 조언적으로 이상합니다. 생명과 지하 글로벌이 오늘 비교적 흔들기가 좀 크게 나왔죠. 그리고 얘는 하락폭도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많이 찝찝하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장이 끝나고 모든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죠. 모든 데이터 공개가 되고 차트의 모양과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본 결과 크게 흔들면서 왠임이 예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본다면 HLB 큰 산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아주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큰 산의 시발점은 요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큰 산의 시발점 거래 터지고 크게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들고 그 다음에 올라가자.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고 이 엄청난 거래량 다음에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거래가 많이 터졌죠. 지금 이 차트의 모양은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차트입니다. 아주 좋은 차트의 모양을 일단 완성을 시켰다. 분봉상으로 많이 흔들어졌지만 결국은 차트를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흔든 주체가 누구냐. 신안이었죠. 신안이다라고 하면은 공매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수수께끼들을 풀어보면은 여기서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장중에 주가가 이렇게 6%나 하락을 하는데 장중에 6% 이상 하락했죠. 그런데 JP하고 신안이 계속 들어왔죠.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11만주 매도를 했는데 얘들은 계속 들어왔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43만주나 들어왔습니다. 43만주나. 아주 많이 들어왔죠. 한국은 매도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흔들어주고 얘들이 많이 받았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제약도 지금 하락폭이 4.4%면 좀 꽤 크게 하락했는데 JP신안이 받았습니다. 9만주나 받았죠. 외국인이 그렇게 시장을 많이 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웨인이 130억 매도죠. 글로벌은 7%나 하락했는데 웨인이 11,000주나 들어왔죠. 테라피틱스도 웨인이 일단은 3만주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시장을 그렇게 매수를 한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테마는 깨졌죠. 제약바이오테마는 오늘로써 그냥 깨졌습니다. 하락폭이 큰 조목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HLB그룹들이 크게 흔들어 댔지만 결국 이렇게 보면 어떻게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크게 흔들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갔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크게 흔들어서 공매가 물량을 받아갔다. 그리고 HLB는 지금 들어오는 규모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어오죠. 오늘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들이 흔들어서 결국은 외국인이 63만주를 가져갔고 개인이 55만주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총에서 250만주를 이틀 동안에 개인들이 팔았죠. 외인들이 다 이걸 먹었죠. 이 외인들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내일 되면은 외국인들이 190만주를 매수를 한게 공매 쇼커버링이 들어온 건지 공매 쇼커버링이 포함이 된 건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이제 내일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2월 20일이죠. 20일이면 하루 더니 아 내일 저녁에 나오죠. 내일 저녁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죠. 내일 저녁이 되면은 장 끝나고 나서 내일 저녁이 되면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봤는데 이 데이터가 오늘 저녁에 나올 거고 맞죠? 내일 저녁에 나올 겁니다. 내일 저녁이 되었을 때 이 날 공매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터졌죠. 외국인이 190만주를 매수했죠. 거기에서 이제 장구 수량을 봤을 때 얘가 공매 많이 쳤는데 늘지 않고 얘가 만약에 500만주 수준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이틀 동안 쳤는데 결국 이 날 봤더니 장구가 좀 줄었다. 많이 줄었다. 만약에 이제 쇼커버링이 포함이 됐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100만주가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500만주에서 400만주로 바뀌겠죠. 그렇게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일 저녁에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들어온 이 외국인의 물량도 쇼커버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거래량도 정말로 그림같이 잘 나왔고 거래량은 절대 못 속인다. 그랬죠. 오늘 엘도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엘도석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웨인이 많이 샀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산이 시작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세력들도 같이 사서붙일 겁니다. 사서붙이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올라 있죠. 무슨 명분으로 올라가는 건데 라고 한다면 이제 물접분할 바이오만 한다. 이런 부분에 흑자전환했다. 이 부분도 있지만 낙포이 이렇게 과대하잖아. 이런 거죠. 얘는 지금 이렇게 상황가를 쳤다고 하더라도 단계로 보면 30% 엄청난 상승입니다. 엄청난 상황가 상승이 일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절대값으로 보면 아직도 37,000입니다. 얼마 안되죠. 위치적으로 왔을 때 아직도 많이 낮은 위치죠. 그런데 간암 데이터 NDA 승인신청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간암 데이터가 완벽하죠. 그런데 노거지로 끌어내렸으니 흑자전환에다가 NDA 승인신청 기대감에다가 완벽한 데이터에다가 그리고 물적분할에서 바이오 기업으로 탄생을 한 그런 부분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갖다 붙여주겠죠. 그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도 위치가 이렇게 낮잖아. 그러니까 올라간다는데 불만했어. 하고 이제 매수해서 밀고 올라간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장이 끝나고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면 내일 이게 흔들리고 모레도 흔들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흔들고 밑으로 내려서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 기회로 이제는 이제는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이렇게 보면 올라설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여기 여기서 거래량이 여기서 1,800만 주니까 엄청나게 터졌죠. 그리고 지금 흔들고 이 모양이 똑같죠. 그리고 내일 또 흔들 수 있습니다. 내일 내일 또 흔들 수 있겠지만 추세가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추세를 방향을 위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다시 엘도속으로 밑으로 가져가냐 이게 중요한 상황이 될 텐데 내일도 만약에 아래에 흔들어서 뭐 마이너스 2% 정도 흔든다.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흔들기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관계없다. 무시다. 무시. 이제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완전히 너무나도 좋은 수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수급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내일 흔들기가 나온다면 이 정도는 나오겠죠. 강월딩 해야 되겠죠. 모레 흔들기가 나온다. 또 강월딩 해야 되겠죠. 그렇게 강월딩 하다가 오일선을 터치하는 수준이 되면은 다시 오일선 때문에 밀려 올라갈 겁니다만 밀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져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고 외국인이 지금 매수에서 끌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기에 세력들이 힘을 조금만 보태버리면 밀고 올라가는 아주 강력한 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추세의 명분은 강함 엔데이 승인 신청이 다가오고 있다. 데이터가 완벽하고 중국에서 엔데이 승인 신청 중국에서 리버 칸넬 조합으로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하나 다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시작처에 승인 신청을 넣었죠.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충분해. 라고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충분히 강해져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니아 탈모 화장품 뭐 이런 거 가지고 탈모 화장품이 아주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밀 올렸죠. 거래가 크게 터지고 조정하고 그리고 밀 올렸죠. 이렇게 쭉 올렸죠. 지금 HLB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바이오니아 수준 못지않다. 재료로 보면 못지않죠. 당연히 못지않은 게 아니고 재료로 보면 상대가 안 될 정도죠. 가나마 상대 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니까 외국인들이 한번 제대로 작정해서 말아올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올라설 때 웬인하고 기관이 밀고 올라갔죠. 웬인하고 기관이 한탕 크게 해 먹자. 하고 쭉 밀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다. 개인들이 바다 팔고 이렇게 밀고 올라갔죠. 지금 HLB 쪽에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엘도속이 나올 가능성 보다는 추세를 방향을 위로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또 강홀딩으로 대응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흔들기로 밑으로 나오게 된다면 내일도 흔들 겁니다. 흔드는 작업이 좀 나오겠죠. 그런 흔들기가 나온다. 겁먹을 게 아니고 매수로 대응해도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